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. 여러분 3월 학평 치루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. 3학년으로서 어쨌거나 첫 시험이니까 뭐 시험의 중요도가 어떤지는 사실 뭐 관점에 따라 개인에 따라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어쨌거나 첫 시험 치루느라고 고생 많았고요. 앞으로 3월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계속 시험을 치르게 될 건데 그 시험이 이런 학평 시험이든 아니면 정말 중요한 모평 평가 안에서 내는 시험 6월 9월 시험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사설 시험도 치릴 거잖아요. 뭐가 됐든 내가 속한 어떤 집단 속에서 시험을 치를 때만큼은 그게 어떤 시험이든 최선을 다해서 푸는 거예요. 그 시험의 문제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수학이라는 백분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해서 문제를 뭔가를 했다. 이것도 큰 사실은 경험이고 교훈일 테니까 이왕 네가 치러야 한다면 치러야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치르라는 거 그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일단 3월 학평은 알잖아요. 여러분 범위가 그치 범위가 수원수트인 공통은 뭐 좋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전범위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교훈이 좀 있어요. 공통은 교훈이 있고 대체적으로 교육청 시험 중에서 3월 시험이 그래도 준비 기간이 제일 길거든요. 문항 제작 기간이 그래서 가장 양질의 문제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감탄을 할 만한 문제들이 있죠. 물론 모든 다 그렇진 않아. 좀 아쉬운 문제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교훈이 됐던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공통 부분은 선생님 이따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거고요. 대신 선택 과목은 범위가 너무 제한돼서 특히 이제 미적분 선택자들이 좀 많을 텐데 사실 수능에서의 수혜를 극한은 사실은 막 2점짜리일 수도 있고 3점짜리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8개를 막 내다 보니까 정말 수능에 크게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꽤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확통 선택자들은 뭐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순혈과 조업은 수능에서 4점짜리 하나를 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나름 교훈이 있었던 문항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.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4점짜리는 그래도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아도 마찬가지죠. 이차국 손이 4점짜리 문항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역시나 학습의 의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. 절대 3월 시험은 시험을 치를 때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면 돼요. 그러니까 자만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. 선생님이 매년 하는 얘기지만 수능 시험 전에 치르는 모든 시험들이 다 그래요. 이왕 치러야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치르는 게 맞지만 끝나고 났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너무 여러분들이 1일 1비 하지 말라고. 그래서 잘 보면 그동안 내가 공부 열심히 했구나. 그래서 칭찬 한번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 그걸 가지고 내가 3월 시험 이렇게 잘 봤으니까 이제 좀 다른 과목 열심히 해도 되겠구나. 다른 과목은 원래 열심히 해야 돼요. 원래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현 추세에서 사실 수학을 제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.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수학에 사실은. 그럴 것 같고 시험을 좀 못 봤다 하더라도 좌절하구나. 난 안 되나 봐. 벌써 학교 가면 막 3월 시험 치르고 나서 3월이 곧 수능이다. 이런 떠돌이 말들 있잖아요. 내년에 또 어디 재수종합반을 알아볼까.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지 말라고. 전부 다 진실이 아니에요. 진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휘둘리지 마시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. 아무래도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이렇게 시험처럼 풀면 확실히 긴장도도 있고 그럴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운받아서 푼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 또 그런 경우에 어떤 시험의 결과가 또 다르거든요. 또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집에서 치르는 모의는 점수가 잘 나와요.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결과에 너무 의미를 큰 의미를 두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. 아시겠죠? 총평 여기까지 마치고요. 공통문항 해설강의 통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.